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섹시한 가르치 있어요 섹시한 가르치 있어요 섹시한 가르치 사진 filed 섹시한 가르치 building 섹시한 나뉘고 섹시한 가르치 후 두 분의 끝에 너무 조광 사이e 어제 양장 소송 할 것 같아 네 에ㅋㅋ 에abul 에 coke 너 뚜껑 다 잃어놓을게 고맙습니다. 음주의의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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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스타일로우 반가왕왕 지금은 음주 대기실 오늘도 음주 오프닝 무대에 오프닝 전문가수 클레퍼입니다 오프닝 대신에 좋은 대기실 대기실이 너무 좋아요 잘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같이 공룡으로 쓰는데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프닝 싫어요 오늘도 백설조님들 짱이었죠 저 이런 리플 봤어요 진짜 크레오팝은 좋은 팬들을 얻어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크레오팝 팬덤 어디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싫어요 다 부러워하고 있어 또 격하게 응원해주셔서 진짜 또 힘나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사랑합니다 나 할말 했었는데 까먹었어 박자 맞춰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오늘도 역시 안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개에요? 비전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하트 날라가는거에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비전탈 근데 이거 제일 화려하잖아 우리는 빛나는거 반짝이 없어도 제일 튀어 무대에서 빛을 말해 왜냐면 다 빛나는거 이쁜데 그 와중에 천조가리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원에서는 8개월이 8개월이니까 새로운 빛나는 빛나는거에요 다시 한번 듣고싶어 설명해 주세요 안녕 와 진짜 연기를 닮았다 고마워 고마워 민영달이랑 서울날이 왔어 국가! 롯데월드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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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고마워 바이킹 수고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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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입니다 무슨 맨트래요? 화장실 앞에서 저희 이제 롯데월드 왔어요 이제 놀이기구 놀이기구 타요?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것도 먹고 대표님이 패밀리레스토랑 가져오고 있으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사실 나 개그맨? 나 개그맨 아닌데? 바이킹 알지 알지 나 타고싶다 오랜만에 위워 저거 탈래? 바이킹 이거요? 아이들만 타는거야 타고싶어요 뭐야? 도구도구 핫도그 누구꺼야? 탐내지 마이다 우리 범죄 한번 저질러? 우리 범죄 한번 저질러? 야 진짜 입싹 닦기 어때? 진짜 조용히 설마 우리라고 생각하잖아 우리라고 생각하지 못할거야 설마 가수가 가수가 훔칠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다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핫도그 핫도그 네 좋아해요 삼겹살 먹으러 갔다니 삼겹살 핫도그 대박 까니라요 뭐라고? 그게 뭐에요? 계속 먹기만한다고 계속 먹기만한다고? 우리? 계속 먹었어? 괜찮아요 우리도 그래 왜냐면 크레오팝은 먹보 아이돌이니까 먹보 아이돌 마다하지 않아요 크레오팝이랑 친해지려면 잘 먹어야 돼 안녕하세요 크레오팝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오팝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누구 누구다 크레오팝입니다 미호요정 미호야 나 서류를요정이거든 같이 요정할래? 뾰로롱 뾰로롱 하나 둘 셋 뾰로롱 이렇게 하고 삼겹살 사주세요 애교 한번 보여 대표님한테 삼겹살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실거 삼겹살 사주세요 와 맛있어 와 대박 너무 좋아한다 장난아니야 대표님께서 오호호 우리가 하면 인사찍으로 바로 카메라 샀지 바로 카메라 샀지 해볼까? 대표님 삼겹살 사주세요 대표님 삼겹살 사주세요 그룹밥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어떤 그룹인거 같아요? 득보잡 득보잡 센파이 킬링 신랑스러움 제주의 청소년 이해를 다가오고 이쁜 다가오고 이리와 이리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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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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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